교황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제목이 이거네요. Pope turns 80. 교황이 8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분이시죠? 프란시스 교황이 벌써 80세 생일을 맞이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축하 일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Pope Francis in December 17th shared breakfast with 8 homeless people before celebrating mass on the day he turned 80.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교황다운 어떤 생일 그런 낮이 행사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프란시스 교황이 지난 12월 17일에요. 아침 식사를 같이 했는데 8명의 홈리스 노숙자 사람들과 함께 아침을 같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침 식사를 하는 행사는 뭐 하기 전이었냐면 이 교황이 80세가 딱 되는 80세에 들어서는 생일날에 하는 축하 미사 전에 아침 식사를 노숙자분들과 함께 한 것이죠. 자 바티칸에서는요. 우표를 발행을 했는데 교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우표를 발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의 80th birthday를 위한 이제 여러가지 행사를 지금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포스트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 또 7개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교황에게 자유롭게 생일 축하 인사를 보내세요. 라는 주소를 이제 풀었습니다. 자 어떻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냈을까요? 자 7만 통이 넘는 이메일이 교황에게 보내졌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된 이메일 액드레스를 통해서 7만 통이 넘는 건이 보내졌고요. 그거와 함께 뭐 당연히 이 뒤에 것들, 전화, 인사, 여러가지 전보, 아주 저명한 세계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계 인물들로부터 축하 인사와 연락과 전보와 또 그런 전화가 빗발친 것, 들어온 것이죠. 자 지난번에 이제 생일 전에 마지막으로 대중 앞에 선 그 때에 이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early birthday greetings, 우리가 birthday 축하 인사할 때 빗내일이 늦게 이제 지났는데 너 생일이었지 미안해 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반대 개념이 되겠죠. 아직 생일 아닌데 일찍 너 그때 생일이지 라고 미리 축하 인사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운을 가져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당연히 농담이겠죠. 이렇게 우리 교황인데 스포시시스 하진 않으실 테니까요. in my country expressing greetings ahead of time brings bad luck. 자 내 봉국에서는 조국에서는요. 자 먼저 생일 그 시간 앞서서 인사를 전하는 것은 이제 불운을 가져온다 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those who do it 그렇게 하는 사람들 are jinxers 마치 그 징크스를 이렇게 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미리 생일 인사 안 합니다 라고 said the Argentinian 자 교황이 he is from Argentina, 아르헨티나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교황이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When he turned 78 in 2014, 지난 2014년도에 78세가 되었을 때에요. St. Peter's Square was filled with shots of Tonti Auguri, meaning happy birthday. 그래서 지난 2014년도에는 그 성 피터스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일 축하의 소리를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as he circuered around pilgrims and his pope mobile. 그래서 그 이 히라는 건 지금 계속 프렌시스 교황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필김스는 일동의 술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교황 그런 어떤 그런 술래차 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말이죠. In 2015, 2015, young people from the Italian lay movement, as the owner, 카톨리카, greeted the pope as he turned 79.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경에는 이탈리아의 그 lay movement, 우리 일종의 평신도 운동 같은 거 되겠죠. 그래서 일명 Catholic Action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의 이탈리아어가 되겠죠. 그 뭐 카톨릭 행동, 이렇게 movement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운동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곳에 속한 아주 젊은이들이 그 교황에게 인사를 전하는 그의 79세 생일에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80세대 생일에는 또 노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여러가지 이메일과 폰콜 등을 통해서 축하 행사를 받은 그런 행사로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